아산 송악농협 신선하고 안전한 다른 먹거리만을 공급하는 아산 송악농협을 소개합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임금의 보양을 위해 처방됐을 만큼 보양원료로 유명합니다. 송악농협은 아산 지역의 사슴농가에서 자란 북내산 녹용을 이용해 녹용 사슴 육골집을 생산합니다. 100% 국내산 녹용과 사슴 육골, 당귀, 천공 등을 넣어 전통방식으로 오랫동안 정성껏 다려 만들었습니다. 녹용 사슴 육골집은 송악농협의 한결같은 정성과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녹용과 사슴 육골, 한약재까지 넉넉하게 담아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색소, 향료, 보존료, 착색료 등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만들어 안전하며 혈액순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음료입니다. 녹용 사슴 육골집은 다양한 체질을 고려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생산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산 송악농협의 녹용 사슴 육골집으로 피로회복, 원기회복의 기운을 경험해 보세요. 아산 송악농협 녹용 사슴 육골집의 세 가지 장점 첫째, 지역 사슴농장에서 키운 고품질 국내산 녹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둘째, 국내산 녹용과 사슴 육골, 당귀, 천궁 등을 넣어 전통방식으로 오랫동안 정성껏 다렸습니다. 셋째, 다양한 체질을 고려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도록 생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